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보내드려야 할까 네 눈엔 내가 같이 있어 보여 너나 믿어야 돼 작은 그림밖에 안 봤고 큰 그림도 안 보고 탈락해도 된다 이거야 보내드려야지 컨트롤할 수 없을 사람인 것 같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없애야지 이게 내 일 거야 탈락을 시키든 쫓아내든 어떤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이건 우리끼리 뺏는 게임이 아니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임이네 사업을 지켜야 된다